Q. 도브라스는? Q. 도브라스는? 뭐야?? 내가 말 봤지? 이거 뭐 다쳤겠다 원래 뭐 다쳤는데 아니면 또 지금 몰라 또치 형 몰라? 또치 형 몰라? 나 쏴봐 안테나 수신해 집으로 갈게 니 집으로 마치다가 마치지 못하라고 내가 마치지 집으로 돌아가고 나 집에 갈게 저쪽 집으로 나 항상 못하고 나 집에 갈게 미안해 갑자기 자식 아니구나 내가 더 놀라는 이유가 있어 이 소리를 내가 발견을 했잖아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해군게 더 놀래라잖아 이제 봐봐 인형 응 가.. 가봐 한번 저기 인형 맞어? 지금 저거? 가봐 안에 가봐 갔다왔어 헛소리 하지마 인마 ㄷㄷ 하 люди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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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야 돼? 아니? 뭐.. 안 이상해요? 올라가 소리가 계속 나 소리가 계속 나 소리가 계속 나 치X아 옆에서 걸려서 네가 옆에서 소리를 한거잖아 어디? 아니 농백이 아니라 너 얼랑치마네 아니 농백이야 너 얼랑치마냐 치마냐? 깜짝이야 뭐다 힘이 있어 네가 오면서 다쳐놨냐 여기 있었잖아 형님 아까 2층에 있었고 나는 우연히 내려가겠다 치X아 물어보시아 너 왜 데려왔냐 너 왜 데려왔냐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시곤아 물어보니까 내가 꼭 이상한데 더 안 될 줄 알잖아 좀 가라 좀 그런걸 좀 시켜라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줄 줄 알고 그랬지 못빛고 나랑 전하는데 나는 변호사 스님이라서 그때 대화해 나는 변호사 스님이라서 그때 대화해 그 다음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yo бор어 너무 이쁘다 turbo